어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느렸습니다 열린TV 파이팅 자 자연의 뱅크 여기 맘만 잔초 오 터뜨렸습니다 마사트뱅크입니다 어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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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 이거봐 그다음 응 아 여기 아 정부 진심에 따라 우리 별레 mtv 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운 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5 5 5 5 5 아 아 으 4 으 으 으 으 아 아 파면 할 수 있겠는데 그 넘어지는 보다 갔지 아 으 아 아 아 그 또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이 뭐 여기 여기 나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우리 업비트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한 두 달 만이죠? 대략더 말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상담사 걸어두기 방역에 방역에 지금 마스크 업체 지원해요 여기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 좀 줘 아무것도 없어 뒤집어졌어 이렇게 멋있지 음 아 오오오 오오 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해 아 아 아 아 아 아 씁 palate 안에 오른쪽으로 오는데 왼쪽으로 할 수 있어요 고개 더 숙이고 조금 더 아 형님 오늘 싱글 처음 타시는 무섭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나무 뿌리가 많아서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도전하세요 파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또 XC 형님 이게 되게 가벼운 카밤 프라임입니다 이거 비싸게 주고 사셨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퓨터, 퓨터! 아... 어... 어... 나 나 덕신 줄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